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분이 봉인데 이 이 자는 무조건 앞과 뒤를 갖다가 수로 수로 플러스 수로죠 수로를 연결시킨거죠 그러니까 어지러울 분자고 이거는 봉은 글 때 봉자죠 마라와 봉자고 봉은 한 건데 그런데 이걸 수로로 했어야죠 봉자도 그 당시 현상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 자연현상은 이런 그대로 어지러운 상태다 인간의 지혜로 가지고 정리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그 자체를 봉하듯이 그대로 인정하라 이 뜻같아요 모든 존재는 깨닫고 보면 이 자연현상이 전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어지러운 그 자체를 그대로 전부 다 인정하고 자연현상이 부절해서 인정해야 그것이야말로 어지러운 자체가 바로 가장 안정된 상태가 아니냐 그렇게 봐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이 봉이라 이 삼라만성은 인간의 치유롭고 헤어리가 없는 그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그 장치야말로 가장 안정된 상태가 아니냐 그거로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세상을 마쳤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응제왕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349쪽에 응제왕 6장인데 응제왕 6장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응제왕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장에 유명한 혼돈이 나오는데 이 혼돈 전에 6장에서 이렇게 이론적 결론을 만들어낸 거죠 이걸 읽어보시면 바로 응제왕의 전체 어떤 상태가 응제왕의 경지에 이르는 상황인지 그 결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보면 이런 거에 나오는데 첫번째 무의띠우고 명시하고 이 시자는 시동시자 시동인데 이 시동은 제사상이 이랬으면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옛날에 병풍을 이렇게 치고 뒤에 병풍을 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의자가 딱 있어가지고 의자가 있어가지고 되게 손주들인데 손주들 중에 돌아가신 분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애를 앉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의자만 남아가지고 요즘 뭐냐면 여기다가 지방을 서서 앉혀요 봤어요? 정선생님은 큰 집안에 갈 거야 요즘은 여기다 지방을 앉혀요 옛날에는 시동이라 해가지고 실제 사람을 앉혔어요 그게 시동이에요 시동은 제사의 주인이죠 주인공이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명예니까 그 명예, 명성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돼요 명성이나 명예의 주인이 되면 이미 명예나 명성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게 된다는 거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무이띠우고모부 부는 곶간부 창구부자거든 창구부 모는 꾀모자 그러니까 꾀, 모략 모략의 창구는 되지 말아야 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줄을 꾀내고 모략질 하는 거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요 있는 그대로 순수함이 나와야지 자기 자체인의 꾀를 국내에서 그걸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무이띠우고사임 임은 마트림자 책임 즉 일의 주관자가 되지 말아야 돼 즉 다시 말아 내가 아니면 일이 안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야만이 된다는 거 자기만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의 책임자, 주관자가 될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 순간에 교만이 있거든 사람은 그냥 네 번째 무이띠우고 지주하라 지혜의 주인 지식의 주인이 되지 말아 나만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 나만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에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이 있거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다른 재능이 있거든 현대화 다죠 체육, 음악, 미술부터 수없이 많으니까 사람이 타고난 재능, 재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만이 절대라는 거죠 즉 지혜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밖으로 드러내는 형태예요 1, 2, 3, 4번은 밖으로 드러내서 자기 잘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종환하지 말라는 거예요 1, 2, 3, 4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쪽으로 이제 내쪽으로 내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체진 띄우고 무궁하고 이웃 띄우고 무집하며 체득을 다해야 돼 모든 걸 다 체득해야 돼 무엇을 무궁 내면 자기 마음속에는 무궁한 경지를 체득하는 걸 다해야 돼 무궁한 거는 뭐냐면 도겠죠 무궁한 도, 진리 무궁한 도의 경지를 체득하기를 다해야 돼 즉, 자기 내적 수양을 하라는 거예요 무궁, 무진, 아, 체진, 무궁은 자기 내면의 수양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내장하고 있는 무궁한 경지의 도를 체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다음이 뭐냐면 그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했냐면 또 놀라잖아, 그지 역시 정말 응자왕의 마지막 결론에서도 무짐, 조짐이 없어 아무런 자기 자신의 의식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인합일, 사람이 도하고 합일이 되면 그러니까 무궁한 경지에 들어가서 도인합일이 되면 이 도인합일의 경지에서 이때 자유롭게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조짐이 나오면 이 조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냐면 자기 의식이 밖으로 나온 거니까 자기 의식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 경지에서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짐이 없는 다시 자기 욕구를 표출하지 않는 그 경지에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하고 함께 논인 거죠 무궁한 경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경지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욕망에 의식을 표출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논의해야 된다는 거죠 중력에서 말하면 미발이죠 미발의 상태죠 희노예와 미발직 위주중력 그런 거 있죠 미발인 상태는 거죠 미발은 조짐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진기 띄우고 소수 띄우고 호천하고 그 하늘은 이때 천은 자연이에요 장제한이 자연이니까 하늘에서 받은 바를 다하고 즉 자연에서 받은 바를 다해 이 자연에서 받은 바를 다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맹자가 멋진 표현을 했죠 맹자가 맹자에 보면 진심 지성 그 다음에 지성 지천 내 마음을 다한다 내 마음을 다한다는 수양이죠 내 마음속에 몰입해 수양을 다하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내가 생명이라고 성을 알게 돼요 진심 편이 나온 거죠 내 마음속에 척하게 몰입해 들어가면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성을 알게 돼요 그 성을 알게 되면 그 성이 온 근원인 천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맹자 진심 편의 제 책기절입니다 진심 지성 지천 그렇듯이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받은 바를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도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에요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에요 자기 속에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자연의 근원 도의 근원을 갖다가 다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하늘에서 받음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유무띄우고 현득이라 그러면 그 자기 마음속에 이 심속인데 자기 심속에서 바로 천자연이 있으니까 자기 심속에 천자연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다하게 되면 그걸 다하게 되면 그걸 다하게 되면 이 바로 바로 득도하는 거에요 이게 바로 득도한 거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득도한 세계에서 자기 터득한 걸 드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제왕이란 거에요 자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하늘에서 받은 바의 그 경지를 다 터득해 득도로 한 거에요 득도로 했지만도 그 득도한 경지를 드러내지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에요 이게 제왕이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여 또한 허 바로 허이라 계속 텅 비어 둬야 된다 텅 비어 둬야만이 이게 텅 빈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게 허는 앞에 나왔었죠 허 허가 유명했는데 심재에서나 심재 심재는 허심이라 심재 잠깐 한번 묻고요 165쪽에 165쪽에 가면 165쪽에 가면 위에 썼대 허이 허이 대물하라 유도 지퍼라 오직 도는 텅 빈 가운데 모이게 돼 텅 비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삼나만상의 번뇌 망상을 없애버리고 순수 의심으로 살을게 다 비만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도가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 도가 모이는 허자 그 텅 빈 것이 바로 심재라는 거예요 심재는 완전히 모든 생각 망상 없애버리고 의심을 깨는 상태죠 즉도의 경지죠 의심을 깨는 상태죠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바로 이렇게 무궁한 경질을 다 체득한 도예경치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오상하에서 사람이 오상하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아상 아집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드러내면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오라는 자기 의심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라는 세계는 심지어 통하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그 자체를 다하게 난 다음에 그 깨달은 터득한 걸 드러내지 않아 그냥 드러내지 않고 그 오 깨달은 의식 그 자체만 존재하는 세계죠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뭐냐면 텅 빈 상태가 돼 가지고 그 텅 빈 상태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도와 진리하고 한몸이 된 상태죠 아까 165쪽에 나온 거 그래야 한 거죠 오직 도는 빈 곳에 다 모인다 하는 것 같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경지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마무리 되는 건데 지인지 띄우고 용심띄우고 약정 이런 경지에 가 가지고 바로 허의 경지 심재인 허의 경지 자기 자식 깨달음을 드러내는 이 경지 하면 이게 바로 지인인데 이런 지인의 경지에 가면 마음 숨 숨이 뭐 하냐면 거울과 같아 자기란 아상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즉 애고가 전혀 없는 상태는 거울과 같아 그냥 사람 마음이 거울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부장 띄우고 불행이라 내가 장자 보낼 장자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보냈자 영자는 맞을 영자입니다 맞아도는 거 보내는 것도 없고 맞아도는 거 없어 자 그러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보내는 것도 없고 맞은 것도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거는 지금 여기죠 의식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보내는 것도 많은 것도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응이 부장이라 장자는 감출장 보관할 장자는 끝남없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왔다 가는 거죠 왔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응하게만 응할 뿐이야 그 왔다 갔다 오면 그 응하게만 응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부장 속에다가 뭘 지니지 않는다는 거에요 다시 말해 남기지 않는다는 거에요 부장은 감추지 않는다 지니지 않는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오면 텅 빈 거울 상태에서 그냥 왔다 갔다 상이 오면은 왔다 갔다 가면 가는 거지 잔영을 안 낳는 게 잔영을 상의에 잔영을 안 낳는 거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한한 자유롭죠 사람이 번뇌 망상 괴로운 것은 뭐냐면 이 스쳐가는 것 중에 남아 있는 잔영들이 괴롭히는 거거든 거의 모든 게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세상 흘러가면서 마음속에 스쳐가는 것들이 그럴 때 미운 원망 하느 전부 다 그 잔영이 남았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잔영이 그러니까 그 잔영이 안 남은 거죠 그게 부장이에요 그러면 번뇌 망상도 있을 수가 없지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마음이 텅 비어 걸고 왔으니까 그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고농 띄우고 승물이 띄우고 부장이라 그러므로 마음물을 이 승자는 뭐냐면 다 감당하는 거죠 마음물을 다 감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상 마음에는 바로 아무런 상하는 게 없어 왜 마음이 상하는 것은 이 거울 속에 흩어가는 것들이 잔영이 남아 가지고 그 잔영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번뇌 망상 때문에 그 번뇌 망상 때문에 나는 괴롭거든요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살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한편생에 지난 과거의 잔영 때문에 괴로운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응제왕의 결론이 지금 현재 바로 이 6장이 되는데 응제왕의 결론은 다시 가면 제일 처음에 1, 2, 3, 4회처럼 바깥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없어야 돼요 첫째 앞에 무의명시하고 무의모부하고 무의사임하고 무의지조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내면을 들어가서 체지무공에 가서 이유무짐 해야 돼 자기 내면을 깨달아 가지고 아무런 조짐이 없는 그런 높은 고요한 경지에서 논의해야 돼 그래서 하늘이 내인데 온 그 경지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떼달아냈다고 밖을 드러내지도 말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은 텅 빈 상태에서 고요하게 즐기고 있는 거야 그건 마치 거울 것 같아 그래서 수없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나는 마음을 살고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응제왕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끊임없이 마음물에 응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퀴즈에 그거만 하네요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서 끊임없이 응하게 말풍이라는 거야 늘 깨어있는 삶인데 늘 깨어있는 삶에서 삼나 만상 변해가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깨어있어 바라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할 데 전혀 없고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지 생기심하고 통할 수 있는 거죠 응무소지 생기심도 늘 깨어있는 삶을 말하거든요 늘 깨어있는 삶 바로 이렇게 해서 응제왕의 경기는 바로 이 6장에서 말았듯이 끊임없이 자기 수향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말고 자기 수향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거울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가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스쳐가면 스쳐가는 대로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자유롭게 즐기는 사람이 응제왕에 대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장이 이제 혼돈편인데 이 혼돈편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게 1장에 대붕장하고 이렇게 서로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태되어 가지고 1장에 대붕상태에서 하고 혼돈하고 이렇게 맞물리면서 장자가 끝나는 겁니다 대붕혼돈이 다음 주는 혼돈을 하면서 장자 1장부터 7장까지 전체의 개념을 다 훑어보면서 정리를 하고 끝내고 장자를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남겨 놓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